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이제 저녁시간 다가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 어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열심히 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놀고 있었는지 놀은 분은 없겠죠. 당연히 맡은 바 최선을 다했으리라 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역시나 좀 빠졌어요.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한 1.2% 빠졌고요. 코스피는 2714.2를 가르쳤네요. 외국인이 11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회들이 오늘 매도 많이 했네요. 4700억 정도 기관회들이 매도하고요. 개미들이 한 61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섬성전자는 오늘 좀 빠졌어요. 한 1% 가까이 800억 정도 빠지고 하이닉스가 2.7% 빠지고요. LG 앤솔이 0.9, 삼바 0.49, 우선주 0.43, 현대차 0.2, 기아가 1.59, 셀트리온 1.1, 포스콜딩스 1.7, 네이버 0.6%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1.2% 정도 빠졌는데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기관이 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한 20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에코프로베임이 2.8%, 에코프로가 2.4, HLB 5.8, 알테오젠 3.3, 리노 고급 0.3, HPSP 3%, 셀트리온 제약 3.4, 레인보우 1.2, 이어테크닉스 5.2% 빠지고요. 엔케미, 엔케미 2.68% 상승했어요. 야, 엔케미 아주 특이하네요. 오늘 막 쭉 빠지더니 아주 막판에 내가 치고 올라가는 부분은 아주 웃깁니다. 아주 이 기업 보면 볼 때마다 상당히 아주 신비로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비틀비틀거렸고요. 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국내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품업체들 주가가 아주 비틀거렸어요. 전날 그 미국 증시에서 이 반도체 투자 침리가 약해지다 보니 국내 소부장까지 영향을 미치던데 코스닥에서 반도체 레이저 공정이죠. 장비 업체인데 이오테크닉스가 5.2% 하락한 24만 5,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회사는 전날 삼성전자 호실적을 기대감으로 20.1% 급등을 했었어요. 20.1% 급등을 했는데 차익 실험 물량과 이 코스닥 지수의 약세가 겹치다 보니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또 다른 코스닥 시장 반도체 주도 이날 다수의 약세로 전환을 합니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죠. TSE 그리고 인텍 플러스가 각각 7.1% 3.8% 하락을 했고 펜립스 업체죠. 가온칩스 어버브 반도체 각각 5.68 6% 정도 주가가 빠졌어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삼성은 증권가의 그 예상을 웃돈 1분기 6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전일밤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코스닥 반도체 주도 좀 비틀거립니다. 그 전날에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죠. 인플레이션이 정체되면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럽니다. 정체되면이야 정체되면.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하락을 했죠. 외국인은 이날 하루 코스닥에서 1094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로니 외국인들이 이날 하루 232억 정도를 순매도를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됐고요. 기간회들도 609억 정도 팔았습니다. 삼성의 실적이 확인되면서 1분기 내내 이어지던 반도체 랠리가 당분간 멈출 겁니다. 제가 봐도 1분기 실적이 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랠리는 조금 식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얻어도 실적이 나기 때문에 대충 알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1분기 실적 기대심리는 정점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한 것 같고 서프라이즈 확인했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승고르기 아니면 일시 폭락도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주가라는 게 주식 투자한다는 게 기대감으로 올랐어.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현실화됐고 확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오려면 뭔가 쇼킹한 이벤트, 소식, 뉴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삼성전자 앞으로 큰 슈팅까지는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여러분 세상 앞일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루 앞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대형 호재금 하나 터져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또 한 3, 4천 원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상한 악재 터져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전쟁이 터졌다든지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해가지고 주가가 또 한 번 5%씩 빠질 수도 있고 4%씩 빠질 수도 있어요.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30% 정도의 현금은 보유해야 한다. 자기 자산이 있으면은, 100이 있으면은 한 30% 정도는 항상 현금을 비치해야 합니다. 현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대형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무슨 충격적인 그런 소식에 의해서 폭락이 온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저가에 매수해야 하지 않겠나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의미 없어요. 싸게 사야 돼. 싸게. 싸게 사야지 여러분 차이시를 남기는 거지. 비싸게 사면은 언제까지 또 기다릴 거냐고. 제가 늘 장기 투자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장기 투자 쉽습니까? 1년 동안 버틴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2년, 3년. 쉽지 않아요. 제가 통계를 내봤잖아. 대략 한 500명 정도에서 사람들을 관리를 해보니까 채 100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20% 생존이야. 20% 생존율. 나머지 80%는 다 떨어졌어요. 포기하고 도망가고 탈락하고 그렇습니다. 손실보고. 그게 현실이라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상당히 야리야리해요. 쉽지 않습니다. 버틴다는 게. 말이 존버지. 존버 진짜 힘든 겁니다.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존버예요. 여러분에게 잘 무리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잘 짜가지고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멘탈과 능력을 가지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투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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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